어 미드 어때 상태? 버틸 만해? 미드 한 번 봐줄 수 있거든 가면서? 어 미드 이거 잡을 수 있어 오면 나 미드 한 번 봐줄 수 있어 지금? 그럼 나 이거 가면서 미드 갈 수 있어 나 미드로 한 번 갈 수 있거든요? 가볼래? 얘 논풀이야 가자 어 미드 많이 힘든 거 같은데? 힘들어 촛됐어 삼식아 도와줘 미드 한 번 잡아도 될 거 같은데 이거 미드 한 번 잡아줄래? 아 무조건 무조건 5초 5초 뒤 5초 뒤 나 전멸지 있어가지고 아 예예예 나 좀 도와줄래 이거? 미드 자르고 나 집 한 번 보내주던지 어 오케이 그렇게 할게 난 정글 둘렀래 아이 또 그렇게 말하면 또? 난 정글 둘렀래 아이 할 거 했을 뿐이야 정글아 해줘 근데 형 이거는 전멸 없어도 될 거 같은데? 아 야야 실수했다 아 나 여기 친실게 아 야야 우리 둘 다 야야 뭐 우리 둘이 한몸이네 야 이 집 가자 집 집 집 야 너희 언제부터 둘이 두부 개그 됐어? 아니 구라가 아니라 진짜 아니 진짜야 아니 엄대부터 아니 이거 어 미드 어때 상태? 나 상태 안 좋은데 버틸만 해? 응 나 일단 초반에 CS만 먹어야 돼서 이 룬 자체가 변제 안 하고 그냥 최대한 CS 열심히 먹고 있어 한 번 그 슬로우라도 붙여볼래? 아니 상태 안 좋긴 하다 이거 이거 이것만 밀어줘 이거 가렌이 많이 안 보이네 맞다 가렌 합 이 라인 그냥 다 밀고 가야 될 듯? 다 밀.. 다 그냥 쳐줘 람머스 볼퍼 이거 빨리 밀어야 될 듯? 야 CS 차이 꽤 많이 난다 오 야 너가 말렸다 이러면 아이고 나 이거 정글 어차피 강타서 먹을 거라 괜찮긴 해 땡큐 미드 한 번 봐줄 수 있거든? 가면서 어 미드 이거 잡을 수 있어 오면 이거 더 지 이거 슬로우만 맞춰주면 내가 뭐 슬로우만 맞춰주면 내가 뭐 슬로우 있으면 말해줘 필요하면 말해줘요 갈게 오케이 나이스 이거 미는 거 도와줘 확인 확인 한 라인 더 밀어야 되거든 이거 오케이 오케이 가줄래 이거 가줄까? 나 궁 있어 나 갈 수 있어 저도 궁 있어요 싸움 볼래? 싸움 볼래? 어 나이스 나이스 궁 있어요 이거 보자 이거 보자 파렌 갈게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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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안 싸워도 돼 안 싸워도 돼 안 싸워도 돼 안 싸워도 돼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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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비 두우 다 좋았네 나 이거 바이게 먹고 갈 거야 미드 한 번 봐줘도 돼 어 나 이거 먹고 올라간 거야 근데 전멸은 있다 상대 확인 확인 전멸 한 번 빼는 느낌으로 갈게 아니면 내가 먼저 이니시 해줄게 이거 어 갓도 좋아 갓도 좋아 이렇게 스킬 빠질 땐 잔디야 잔디야 상대가 스킬이 없는 거잖아 잠깐만 잠깐만 볼래? 근데 나 하늘을 주면 안 돼 아 쏘리 이거 정말 빠졌을걸 까비 아 쏘리 이거 정말 빠졌을걸 살짝 봐줄 수 있어 이거? 쟤 4렙이야 나 봐줄 수 있어 이제 3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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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바바 저거 켰어 나한테 꽉 켰어 천천히 퍽퍽힥 해 볼래 나이스 이거 싸우부터 싸우부터 이거 한 대 한 대 나이스 여기까지 여기까지 바이까지 좋았다 잡았다 나이스 굿 매우 잘 싸웠다 중 좋았어요 오빠 아 나이스 했어 우리 악오빠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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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미드 한 번 받을 수 있어 지금 바텀 미야 나 라칸 조심 어 바이 여기 바이랑 아이들 다 올라가요 어깨 빠지자 위로 빠지자 다이빙 탑다이빙 나 가는 중이야 나도 가는 중 좀 뒤긴 한데 포커싱 맞춰보자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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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나이스 어 이거 이거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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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인증 지켜 내가 인증 지켜줄게 사이로 온다 어깨 나이스 나이스 나도 트레이도 있고 다 있어 싸워도 돼 싸워도 돼 싸워도 돼 도망쳐 도망쳐 이거 할 거야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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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잘 떴다 우딜 어 왜 이렇게 짧아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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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벅이야 이거 다 나 집 나 상태 안좋아 오케이 살려주세요 그러다 한 번 더 볼 수 있음 자 갑시다 와 러너 형 나이스 먹어 먹어 오케이 형 나 이거 가면서 미드 갈 수 있어 나 지금 킬 강 노려볼 거 같은데 어 어 지금 나 붙어둘게 야 레오나 너무 좋았다 그냥 그냥 주원 또 원딘장 있어가지고 아니면 이거 라인 밀어넣으면 사이브 내가 봐줄 수 있을 듯 저 여기 미드 쪽으로 가요 여기 잔나서 미드로 갈 수 있듯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미드 한 번 잡아도 될 것 같은데 이거 미드 한 번 잡아줄래? 이거 미드 한 번 잡아줄래? 아 무조건 무조건 5초 D 5초 D 나 전멸이 있어가지고 방금 방금 빠졌어 아 지금 안 보이긴 해 들어 오게끔 할게 앙글 안 보여서 아 지금 우리 미드에서 방한다 이럴 땐 못했지만 미드에서 방한다 뒤로 뒤에 뒤에 오케이 나이스 얘 얘 얘 나 좀 도와줄래 이거 어 여기 잔나 올라간다 저 올라갈게 너도 미드 해도 돼 미드 해도 돼 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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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oo 올라가는데? 뭐? 체력 붙었어 공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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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이거 미드 밀고 용까지 가자 쪽쪽 갈게요 쪽쪽 나 파줘? 나이스 갈게 이제 용 밀리겠다 하자 합시다 이거 들어갈게요 여기 쪽부터 갈게요 요네스 탈 때 요네스 탈 요네스 탈 에쉬 보자 에쉬 에쉬 보자 에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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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콜이야 에쉬 노콜이야 나이스 멘틀 여기 4명 뒷도로 펜탈거야 뒷도로 펜탈거야 조심 조심 빼면서 천천히 해봐 살리면서 해봐 우리 이거 길게 안해도 되죠? 오케이 오케이 갈래? 진 개피 아 진이래 요네 개피 요네 봐줘 요네 어 나 이거 요네 터 요네 터 천천히 천천히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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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심해 싸움 좋네 잘했다 지금 트리닝 살짝 합류하자 트리닝 살짝 합류하자 오케이 오케이 죽었어 죽었어 그래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거 탈렉스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오케이 에쉬 박하셨어 나이스 에쉬 박하여 에쉬 박하여 에쉬 박하여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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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에 파겟 먹고 그냥 바로 나 이거 유채화 써주면서 미리 갱하는 거 하면 어떤데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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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그 점멸이라도 빼게 아니면 킬다도 좋고 응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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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직 공포 2초 기다리면 오케이 1초 어 됐어 나 맨할림 상대 레드 맨할렸어 아 벌써 놀아? 아 근데 너무 잘 살았는데? 저기 칼날 뒤에 그거 있어요 일교 성공했어 근데 나인 그냥 냅어도 되지? 응응응응 나 한번 더 봐줄 수 있거든 좀 다가온다 정둘이 없지? 으아아아아아아아 오이씨 오 뒤집 빠졌어 앞으로 간다 아이고 마무리해요 나이스 오케이 라인 냅뚜게 이거 응 바이킬리 빼놨어 딘 뭐 빠진 거 없잖아 아 짠 안 빠졌어 아 재홍이 컷 미드 자르고 나 집 한번 보내주던지 어 오케이 그렇게 할게 나도 그럼 가봐도 되나? 어 가도 돼 공 없긴 해 천천히 봐봐 때면서 때면서 봐봐 오케이 오케이 라인만 보내줘 10만 보내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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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 점화 가비 절장 풀어도 될 것 같은데? 어 미드 지웠어 20초 형 걸린다 이거 조심해 어 이거? 나 좀 애매함 이거 상태 박치기 하나만 그냥 야 이거 보자 나 몰라 이거 코르키 만져 코르키 만져 굿 애쉬 궁 맞는다 나이스 점화 나도 지금 뒤에 가고 있는데 궁 7초야 뒤로 살짝씩 빼면서 험 나이 셀리 있음 나이스 막타공 달달 위에 코르키 왔어? 코르키 묶어 해라 아 대박 엎어졌는데? 엎어졌어 나이스 됐떠요 냠냠 태 태 아하하하 싸움 봐야돼 싸움 봐야돼 오케이 천천히 그냥 코르키 앞에 거 보면 돼 오케이 나 디콘 뭐야 왜 디콘 끊겼어 아 아까비 오케이 한 대 아깝다 나이스 야 코르키 봐줘 코르키 이동기 다 빠졌어 왠만하면 코르키 왠만하면 코르키 왠만하면 코르키 아 아깝다 나이스 이런거 먹자 이런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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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르키 간다 나이스 코르키 합류하는 중 빼야돼 빼야돼 살짝 빼야돼 택 오케이 오케이 이거 쫄만하지 않아 이거? 최저하게 잡을 수 있다 네 코르키 코르키 뒤에 코르키 맞아야돼 코르키 맞아야돼 액스 한복에다 뭐야 나이스 자 이거 잔디가 먼저 이미시하는거 생각해야돼 잔디가 먼저 들어가야되고 들어가자 이거 쪼고 봐야된다 이거 코르키 코르키 여긴 코르키 코르키부터 코르키 코르키만 봐 코르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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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르키만 십뱀ğ 코르키만 affirming 코르키만 르자 아니 저기 팀 세게 평가 좋던데요 그 류재홍님이 그 어제 모든스크림에서 1등이였어요 평가가 그럼 류재홍을 이렇게 약어가 1등 되겠네 이제 또 그 프로 간준러분이 또 말씀하시겠다 아검 류왕이었네 아검 류왕 아 우리 정글이 삼식이잖아 아 뭐 또 난 정글 부를래 아 또 그렇게 말하면 또 난 정글 부를래 할 거 했을 뿐이야 정글아 해줘 아 일로 온다 포인트 높은 새끼들끼리 야 너희 둘이 합쳐서 600이 넘는데 700인가 그러는데 그냥 해야지 합치면 몇인데 아 좋긴 하죠 바위 봐봐 야 이거 이거 뒤에 뒤에 요네 요네 버려 천천히 봐 모델부터 하신대 모델 어 모델부터 살려줘 오케이 전멸 썼어 상대 전멸 썼어 모델 전멸 썼어 강수현씨 이상한 짓 했는데 방금 야 오케이 오케이 나 궁이야 천천히 웃기 살아 confiance 어 오케이 저도 근데 잘 어 좋았다 이거 바텀 다이브 볼거야 바텀 다이브 봐야 돼 이거 breath away breath away уем 나방지라 강도 있고 치워봐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읍 이거 맞을게요 나 상태 안좋아 나이스 형 저 왔어요 어 미드 많이 힘든거 같은데 힘들어 좋됐어 삼식아 도와줘 나 이것만 먹고 3렙으로 한번 쳐줄게 아 나 들켰다 나 비전을 쓰네 이러면 알아서 해야 될 듯 아 알아서 할게 근데 원래 이럴때일수록 한번 가는게 좋거든 이 빠졌어 지금 어 안갈거 같을때 갈게 상거리 와드 어 전멸 빠졌고 궁 조심 궁 조심 나이스 아 이건 좋은데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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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야돼 이거 내 쪽 내 쪽 내 쪽 내 쪽 천천히 봐봐 나 뒤로는 좀 뒤로 살짝 빼 뒤로 살짝 빼 오케이 할아버지 내 쪽 너무 좋아요 나이스 빼고 있어 좋은 너무 좋아요 파이버 잘하고 있어요 우리 팀 너무 좋습니다 빼면 이제 뺄면 일대 빼면 일대 빼면 일대 미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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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로올라와 위로올라 위로올라 포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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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켜줘 포핏 포핏 지켜 포핏 지켜 아프 안 날라갔다 가자봐 그냥 나이스 이거 먹고 마텀 같이 가자 이거 탈리아 궁으로 합류할거야 닭 보고 있어봐 지금부터 응 얘네 살짝 빠진다 빠지네 어 안빠진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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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줘? 갈게 가자 가자 나 6레비 난 아직 아니긴다 옆에 불편해 불편한 동거중이야 도와줘 강타로 먹어 강타로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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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컨 줘야 할거 아녜 어 탑 빠져 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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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해보는 거 저희 딴 데 간다 우리 밀자 응 세라핀 위로 올라가 어 이거 세라핀 세라핀 올라갔어 여기 이거 밟다 밀게요 밟다 밀거인 다잡았어 밀자 밀자 어 이거 이거 어딜? 아 채굴 채굴 이거 하나만 지워주세요 아 내껀데 코코루빙뽕 아 맛있어 코코루빙뽕 하나만 더 먹을까? PPS인줄? 아 너무 달아 아 너무 달아 아 다 떠났다 이제 끝 끝 끝 끝 아 풍나 달다 아 너무 달아 으으으으으 또 저 weaving 우와 시작 형 그거 나 안 간다 근데 내가 다 잡아줄 거 같은데 다 daughters 오했 이야기 그럼 한 입 하고 가겠습니다 아 씨발 없네 근데 이거 그냥 밀릴걸 전령 때문에 타워 굳이 안쳐도 밀릴텐데요 아 씨발 아 죄송합니다 사람이 욕심이 너무 과하면 그럴 수 있지 가봄 가봄 이거 웬만하면 요링 말고 가봄다고? 해봐줘야 돼 야쏘 볼게요 야쏘 야쏘 나이스 우리 할만해 할만해 계속해봐 요링 볼게요 요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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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지긴 하는데? 럭스 먼저 봐주자 럭스가 안 돼 럭스 안 돼 나이스 나이스 천천히 다크 아마 젤리 있을 듯 나이스 뭐야 나이스 나이스 어 잘 싸웠다 나 미드로 한번 갈 수 있거든요 가볼래? 얘 노플이야 가자 핫캐치 텔 있어요 조심해요 위의 텔 위의 텔 위의 텔만 살짝 조심 나이스 비에고 노공 노플 싸움 봐볼까? 싸움 교전받난 생각으로 교전받아줘야 돼 이거 교전받아줘야 돼 이거 교전받아줘야 돼 이거 그 다음 이즈 그 다음 이즈 베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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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갈게요 안 갈게요 안 할게 안 할게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한번 와줄래 탈리야 갈게 갈게 나도 갈게 진화에요 진화에요? 와줘 이거 싸웠어 우리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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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어도 이거 거리 안 남아지? 아직 이걸만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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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바로 갈게 들어가보자 내가 일단 바로 와볼게 들어가보자 들어가보자 레오나를 풀어줘 미드 맞아 그냥 뭐야? 담요하고 있어요 뒤로 가는 중 어? 뒤에 빼야돼 아이고 한 번 싸워보죠 그냥 네 아 나 뭐하냐 더 되나? 못 쫓아 못 쫓아 닿을 듯 닿을 듯 괜찮았듯 오케이 오케이 이거 빠져 겜이 빠져 카 대표 내가 넣어 눈 one 이미 나이스 나이스 칭칭칭칭칭칭칭칭itness 젠 laude 인가 봐 가 봐 나이스 마우스 백n Pam 생각보다 요새 조악 hare 소형 나 이거 공룡하고 나이스 자 지금 우리 할 준비 들어갈 준비 하자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자크나 이런 거 들어가 줘야지 가자 이거 걸자 아 너무 많이 맞았어 코르키 맞어 코르키 맞어 코르키 코르키 앞에부터 봐 앞에부터 봐 그냥 베인이야 앞에부터 봐 나이스 나이스 진 진 진 진 나이스 이 새끼 말키리 빠짐 이 새끼 말키리 빠짐 가자 가자 나 돌게 크게 돌게 아 좋았다 이거 탈려 잘했다 가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열사 여기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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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행기 비행기 아니면 이거 베인 용 치고 있을래요? 나이스 나 용 할거야 근데 샤코 올 거 같거든 샤코 바텀 아니면 여기 용을 비토로 기다려 볼래? 우리 갈게 왔다 왔다 샤코 왔다 나이스 용 버스 해보자 일로 빼먹자 일로 일로 빼먹자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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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 빼 내가 앞쪽에서 해줄게 네 버스 버스 오케이 나이스 싸우 물거면 얘기해주세요 들어갔다 들어가자 3명 3명 2절 여기 다 잡아 나 끝까지 가 나이스 이거 키아라 담아 뒤에 보드 나머지 미드 가봐 나머지 미드 가봐 오케이 나이스 이거 싸움 볼거거든 일로 와볼래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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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봐 일로 이거 어차피 장로 안 쳐줘도 되는 그림이긴 하거든 사실 걸자 빅토르 받을 수 있는 사람 오는 서요 오케이 빅토르 오 나이스 끝내자 끝내자 우리 4명 못했어요 3명 자 이거 샷고 있거든 나 약간 살짝 뒤로 빠져있을게 탱이라 딜 안나와 저거 오케이 오케이 바라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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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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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워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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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쌍배님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이스 여유 하하하하 반주 immersiv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